오늘 말씀은 자문서 14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봉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지식으로 연류관을 삼는 슬기로운 자가 되자.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두 가지 길이 있죠. 사람이 보기에 온전하다 하는 길, 그렇지 않은 길. 사람이 판단할 때는 온전한 길인데, 그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고 있을까요? 18절에 말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멸류관의 의미는 영광, 영화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소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영광을 얻으셨죠. 그가 인자됨으로 인하여서 아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을 심판하를 관세를 얻으셨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라 하면 세상에 지식이 있고, 또 세상에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알라고 해도 알 수가 없는 하늘의 지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어떤 방법 같은 것을 통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를 알 수 있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식, 이것을 아는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금이라는 말로 변해서 내려왔고 오늘날에도 많은 말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서 혼돈을 줍니다.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 또는 영적으로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이거든요. 우리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다 믿을 만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받아요.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영분별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분별을 얻도록 기도하시라고 했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깨우쳐 알아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 뭔가 성령의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의 숫자가 다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게네사라 필립보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바요나 심으나 내가 보기도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보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음보의 권세를 능히 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한 지식인 거예요. 단 하나의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을 알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바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얻는다 할 때 이 멸류관 여러분 잘 아시죠? 자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멸류관의 이름이 여럿인 것 같지만 이건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어지는 영화거든요. 영화.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권세, 왕권을 쓰게 되어지는 건데 이것을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리리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는 크리스도가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나타냈고 이것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율법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관들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고 그들은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또는 소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멸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는다는 얘기는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고 그걸 지식으로 가진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식을 멸류관으로 삼은 자다 라는 거예요. 절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구원의 지식이 나의 멸류관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것이 깊도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 즉 죄 가운데 가두어 주셨다. 율법 아래 가두어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짓는 것을 안타까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에게 져서 죄 가운데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려 하시므로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은혜로 받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알아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죄의 극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두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행히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고통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되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 고통이 있는가 내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가 근데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여인은 그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은 여인은 그 마음의 고통이나 마음의 즐거움은 세상 사람이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인 거예요. 그 고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에게 그 고통이나 즐거움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될까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럼 이 말씀을 하면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뤘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22절 같이 공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린 마음에 무엇으로 근심하고 있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내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을 때는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신명에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가 낳은 것은 생명의 해산인 거죠. 해산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가 죽을 때에는 제자들도 모두가 다 근심하고 슬퍼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로 영혼이 살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성령으로 그 제자들 마가 다락방에 임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총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가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식을 멸류관으로 삼은 슬기로운 여인이 되어졌다면 우리 마음의 고통은 뭐에 대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낳게 하려니까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육에 대해서 열심히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또 핍박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끊임없이 죄 사람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역사도 있고 그래서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은 세상 사람이 보는 세상의 고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나만 아는 이 고통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나만 아는 타인은 절대 참여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즐거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데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슬기로운 여인이 가진 그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진 십자가의 그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11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아리라.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집을 짓는 거라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집을 짓는데 내가 어떤 집을 짓느냐. 기초석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즉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 자는 악한 자가 돼서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고 부활함으로 정직한 자의 장막을 짓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득해되는 흥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의 누룩으로 표현을 했죠. 한번 부풀어올린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또 나타나고 나타남으로써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집을 짓되.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살하다. 10편 127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내가 집을 짓고 내가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능히 지킬 수 있으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은 능히 망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한번 휩쓸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는데 그 쌓아놓은 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그 일이 있는 것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쉬하다고 말씀한 거. 무엇으로 우리는 무너진다고 보세요?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는 게 뭐겠어요? 이 땅에 이렇게 한번 재난이 흔들고 가면 전염병이 흔들고 가거나 또는 어떤 재난이 흔들고 가거나 그러면 속수무책인 게 인생이에요. 지금 교회가 전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안전하니까 그렇게 한 거라.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아수르가 못하게 했어요. 또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이와 같은 이방 나라, 이방 독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하는 거가 다니엘서의 게시록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가볍게 교회 문을 닫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볍게 예배가 멈춰지느냐라는 거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에서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겠느냐. 물론 나 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데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것 자체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수르군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하나만 와도 다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경고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되었고 속수무책 무너지더라 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도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회개하며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가 힘을 잃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 놓은 이 십자가 터 외에 아무것도 집을 지는 터를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갖고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도 십자가에 자기가 죽지 않아서 모였다 하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모였다 하면 거기에서 식의 질투가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나고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다 그만큼 십자가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내가 정직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집을 짓는 자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세우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세우는 분이 예수님이냐 아니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집을 짓고 계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득해 다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가진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것을 헐어버리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것을 미련하게 본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부터 내려오라.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신 것은 성전을 헐어버리는 사건이었잖아요. 자기네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았으니까 예수가 죄인처럼 죽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지식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대적해서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죽었어야 했는가?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 혼을 내줄 수도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고 그 죽음에서 부활했던 게 하나님이 준 가장 귀하고 깊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죽게 하신다면 그것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면 그게 가장 큰 지식인 거예요. 그 지식을 멸류관으로 삼은 슬기로운 여인은 사람의 그 어떤 생각이나 지혜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인 거예요. 그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자기와 자기 가족을 다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정탐꾼들을 감춰주었어요. 그건 굉장한 배신이고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가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성이 무너지는 건데 그런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두 가지 길 뿐이에요. 하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넓고 좋은 길. 다른 하나는 아주 좁고 협잡한 길.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한 말씀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정말 적은 자가 가는 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길.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천하고 비난 받을 만한 그런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뿐입니다. 매일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일은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13절의 말씀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는 말을 이 자문에서 합니다. 온전한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면 웃을 때 마음에 슬픔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참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가면서 즐거워하지만 그들 안에는 항상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즐거움이 있지만 즐거움이 끝에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던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째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즐거워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기보다는 슬퍼하는 자리에 찾아가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히브리스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이 땅에서 웃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땅에서 슬픔을 안고 근심을 알아서 이 땅의 즐거움이나 웃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 해서 애통이 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근심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애통하는 심령이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까 하는 애통하는 마음.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고린도우서 7장 10절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알고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일으키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근심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고 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애통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웃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기를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버서 4장 9절의 말씀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하다. 우리가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그 애통을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주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표현된 음료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사치와 그 영화를 보고 그와 함께 했던 상인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통곡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애통과 어떤 슬픔 어떤 근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웃고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이 땅에서 영화를 노리는 사람은 나중에는 그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애통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무너지지만 하늘의 영생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주신 그 단 하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든 주님은 분명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 정직한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굽은 마음 때문에 행위도 굽었고 행위의 보응이 사망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오직 십자가만이 길이오 단 하나의 지식이 되고 내 멸류관이 된다고 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 행위가 늘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십자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없죠. 15절의 말씀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 행동을 삼가고 늘 자기 행동,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입술의 말이 어떠한지 다 살펴보면서 그 행동을 삼가하게 돼 있어요. 무례히 행치 말라 그랬는데 무례히 말을 하고 무례히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당연히 내 습관처럼 나는 했던 거니까 하고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다 봅니다. 제가 영분별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 입에 말이 어떤지, 내 행동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늘 살피는 사람은 늘 조심해서 말을 하고 조심해서 행동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말과 살리는 행동을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크리스토의 복음을 지식으로 가진 슬기로운 자인 거예요. 지식을 멸류관으로 가진 자, 즉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만이 나의 주, 나의 생명의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만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자잖아요. 날마다 죽는데 어떻게 무례히 행하겠어요? 날마다 죽는데 마노리 행하겠어요? 어떻게 망령돼 행하겠어요? 할 수 없거든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보는데 나를 내가 계속 저울질을 하는데 누가 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법이거든요. 그 지식이 내게 법이거든요. 십자가 도가 나에게 지침이거든요. 믿음이 얼마만큼 있으니까 난 슬기로운 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슬기로운 자라면 십자가 이 도 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십자가에서 도살대강에 끌려가는 손처럼 죽으셨어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십자가의 도를 지식으로 가진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나보다 어린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사람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나타내야 될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방언도 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나간다 그러면서 언행심사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서 덕을 나타내게 하시고 덕의 지식을 가진 자가 돼서 이 슬기로운 여인이 지식을 멸류관으로 가진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것이 나의 지식의 멸류관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어서 그래서 절대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형제간에도 우애 있게 하시고 사랑을 공부하시는 이런 자가 되게 하여 주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절대 성령으로 행하여야 돼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말해버리면 그건 벌써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를 요구하더라는 거죠. 왜 내가 힘들게 예수 믿다가 잘못해가지고 곧두박질을 쳐서 또 회개해서 미끄러져가지고 그거 다시 올라가느라고 애쓰는 그런 자가 되겠느냐. 매일매일 꾸준히. 그래서 토끼보단 거북이가 난 거예요. 천천히 가도 또박또박 바른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정직한 길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슬기로운 자가 되셔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아무것도 온전한 것을 이루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큼 믿음의 길을 갖고 있는가 두려워하여 주를 경애하는 자가 되어져서 유괴사람을 버리고 악을 떠납니다. 옛사람, 옛 구습, 옛 습성, 옛 언어, 옛 행실 다 버리시고 악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서 스스로 믿는대요.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스스로 방자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이런 정도는 괜찮아 하고 무례히 행동을 해요. 그런데 스스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괜찮아 라고 하느냐 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애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언행심사를 하는 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마태원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 권세자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도 있고 생명으로 이끄실 수도 있는 선악관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크리소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자본서 16장 3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이라. 그 다음에 자본서 19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신이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모든 선악관에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걸 맡긴 사람은 누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든 거기에서 노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와 저주는 다 심판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완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 통해서 하신 말씀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맡긴 자는 노하기를 급히 안 하죠. 더디하게 되죠. 노하기를 속히 아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죠. 노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치고 박고 죽이고 하게 돼 있어요. 꼭지가 돌면 어떻게 돼요? 할 말 안 할 말 다 나와요. 그래 놓고 후회해도 이미 뱉은 말 주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상대에게 얼만큼 아프고 얼만큼 심령을 피를 흘리게 하고 양심을 상하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에요. 화가 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으로 말면 아마 그것이 해결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노하기를 더디합시다. 그런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선물을 용서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이라고. 슬기로운 여인이 지식을 멸류관으로 삼았다는 건 오직 십자가만을 딱 멸류관으로 삼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가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은 자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은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것이 어리석음으로 맺는 폐망뿐이에요. 18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늘 어리석은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더 더 더 더 늪으로 빠지는 거죠. 슬기로운 자는 그렇지만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무엇으로 여러분의 멸류관을 삼으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중심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의해서 사는 자이냐.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지식으로 남겨놓고 나는 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노하면 노하는 대로 나오는 말 하고 싶은 대로 뱉어내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고 죄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절대 그것들에게 너 자신을 용납하여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폐망뿐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사망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져서 지식을 멸류관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식을 멸류관으로 삼는 슬기로운 자가 우린 정말 되셔야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십자가만이 나의 지식이고 그것만이 나의 멸류관이고 나는 이것만을 가지고 내 가는 길에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히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날마다 자라가서 모든 언행심사를 행하는 길이 좁은 길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정하는 길로 정직한 자만이 가는 길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감동되고 깨달은 대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멸류관으로 삼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는다 하셨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고도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 크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돌을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지식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크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였고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가는 자가 멸류관을 얻는 자가 되어져서 늘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전학간에 판단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날마다 죽은 자가 되어져서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인 것 같은 이 십자가의 길만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 같으나 아버지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육신의 정력을 따라가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옛사람을 따라서 나아갈 때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고통과 절망과 폐망과 사망뿐입니다. 예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죄의 것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웃고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분리되어 나와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늘 소망을 하늘에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 그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에 우리의 옛사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정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받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다 못받게 하셔서 정말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좋은 길, 협잡한 길 많은 사람이 가기를 원치 않냐 하는 길 그러나 그 길은 내가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가는 길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또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또 내려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겸손히 섬긴다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서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늘 주의하여서 약한 양심에 실족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지식을 멸류관으로 삼은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